대웅지학이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도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4배를 넘었습니다. 대웅지학의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9.2% 증가한 1조 1535억원에 달했고 영업이익은 889억원으로 전년대비 무려 423%나 상승했습니다. 순이익은 31% 증가한 31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최대 실적에는 몇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말 국산 신약허가를 받은 위식도영유질환치료제 팩스클로정의 1조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해외기술수출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보톨림톡신 나보타의 가파른 매출 확대가 가장 돋보였다고 회사는 설명합니다. 지난해 나보타의 매출은 796억원으로 국내 매출이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성장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 매출도 60% 이상 늘었습니다. 나보타 말고도 다른 품목들의 해외 매출도 지난해 369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5배 증가했습니다. 또 수익성이 높은 전문의약품 품목에 안정적인 성장세도 큰 힘이 됐습니다. 전문의약품 매출은 778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7.8% 증가했는데 항암치료제인 루피오, 고지혈치료제, 크레젯 등이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대용지학의 작년 연구개발비는 1,273억원으로 작년 매출액의 10%가 높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R&D 투자가 회사의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 개선, 나아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로 이어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자랑합니다. 한편 대용지학은 지난 2월 16일 바이오 벤처 핀테라 퓨틱스와 단백질 분해 신약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대용지학은 첫 번째 표적 단백질에 대한 초기평가 연구를 맡고 핀테라 퓨틱스는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핀테라 퓨틱스는 지난 2017년에 설립된 단백질 분해 신약 연구 전문기업으로 독자적인 약물 개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대용지학의 전승호 대표는 올해는 적극적인 오픈 콜라보레이션 등을 통한 신약 개발에 주력하면서 회사의 성장과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갈 것이며 수익성 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지 주목되는데요. 자체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인 펙스프라잔의 6월 출시와 함께 나보타의 연간 매출 천억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